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짜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 괴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불 아니고 괴불입니다. 네이버에서 줌놀자를 검색해주세요. 다양한 취미생활을 화상 플랫폼인 줌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줌놀자 협찬으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유료 강의도 있지만 무료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시국에 한번 들려보기 좋은 카페입니다. 삼각형의 새꼭지점이 악재를 막아준다고 하여 몸에 지니고 다니던 한국 전통의 장신구라고 합니다. 그냥 예쁜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는 몰랐네요. 키트의 구성품입니다. 제일 먼저 손과 두 장의 원단, 삼각형 도안이 들어있고요. 정숙해질 수 있는 끈과 폼폼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실과 바늘은 따로 들어있지 않으니 별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단의 뒷면을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도안을 따라서 천에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려주셨다면 이쪽으로 나중에 솜을 넣어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다른 한 천에 각각 앞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시침핀을 활용해서 앞의 천과 뒤쪽 천을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솜을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성을 해보았고요. 옆에서 잡차비가 열심히 또 하나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바늘을 이용해서 조금씩 꺼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창구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솜을 넣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유부초밥 속 채워놓는 그런 기분이야. 솜을 빵빵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이 창구멍을 막아줄 건데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모두 막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폼폼이를 단추를 단다는 느낌으로 고정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키링과 끈을 준비해주시고요.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스틴펜으로 살짝 고정해준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괴불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조그만한 삼각형 장난감이 액기를 막아준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자주 사용하는 에코백에 달고 다니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옆에서 찹찹이가 남은 천 조각을 이용해서 만든 괴불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땡땡이로 만들어서 더 깜찍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줍놀자 카페와 함께 재미있는 취미생활로 더 알찬 고시국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